오로우 갑자기 이렇게 됐다! 엘붕한 왔어 뭐지? 나 택바르잖아 짱인데?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되네? 원래 안 됐어요? 안 됐지? 아 그래요? 귀여워 키가 못생겼다 이게? 응 여기 두어 볼게요 뭔가 하나씩 되는구나 아예 안 됐다가 갑자기 되네 혹시 너무 갑작스럽게 됐는데? 네 마음에 좀 배가 난 안 지가 안 됐는데?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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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집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알겠어요. 네. 좀 맞춰먹어. 형. 사람은 내려오. 맞아. 좀 하다키면 되게 많이 생겼네. 아... 아... 소주에 도착하기도 쉬고 생각하십니까. 아들한테는 눈네네. ё. 잘생겼다. 어떠한 색? 이거 왜 간다고 말해? 으... 여기 삼시켜 삼시켜